저는 지금 제가 샀던 문양코프백을 당근합니다. 당근 처음으로 판매해보는데요, 한번 터져보겠습니다. 저분인 것 같은데 여성분인데 남편분이 받아오셨어요. 가보겠습니다. 자, 깜빡이는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혹시 당근 오셨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한번 확인하시죠. 상태로 계셨으니까 잘 펴지고요. 사용하실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아, 이건 좀 불편해요. 네, 불편하더라고요. 하수장한테 좀만한 거 있잖아요.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아유, 괜찮습니다. 네, 알았습니다. 가서 잘 있으라. 저도 제가 처음 산 가방이었거든요. 가방 또 하셨어요. 아니, 제가 큰 가방이 받아서 생겨서 이거 쓰는 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. 네, 좋은데. 네. 아, 이거. 네. 이건 골프 되십시오. 네. 네. 어디 일곱철에 사세요? 사실? 아니. 이게 자주 가요. 아, 저도 가끔 갔는데 혼자 가면은 두 팀에서 안 시켜지더라고요. 네, 혼자 가면은 거기서 쉬어야 되나요? 아유, 그럼 안 버티면 뭐 2시간 기다리고. 2명도 배우셔야 돼요. 무조건 설명해도 돼요. 바로? 3명이랑. 아유, 2명도 배우셔야 돼요. 아유, 2명도 배우셔야 돼요. 저기 한번 만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진도 하세요. 네. 여기 내가 점점 딸갱이 잘 가고 잘 사용되거라. 여기 방값을 팔았다. 더 비싸게 팔 걸 그랬나? 그때 가요. 네, невозможно. 오고 싶어. 감사합니다.